랄forward 우린 여러분들 이제 차 일부러 빠뜨릴께요 가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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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라고 했죠? 이거 뭐라고 했죠? 이거 뭐라고 했죠? 아직 안 빨았어요. 근데 이거 뭐라고 했죠? 엔진이 터진다고? 엔진이 터진다고? 엔진이 터진다고? 엔진이 터진다고? 뭐느냐? 엔진좀 시킬께요 엔진좀 시킬께요 엔진좀 시킬께요 어 차좀 시킬께요 잠깐만요 어 저거 좀 시킬께요 아 참은 왜어냐면 열기 시키려구요 경고등 다 들어왔어요 지금 아 창문만 열어놔도 돼요? 아니 터질거 같지는 않아 터질거 같지는 않은데 열기 시켜야돼 문 닫아놔요 와 이거 카메라까지 작살나는거 아니야?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아 닫으면 안돼 닫으면 안시고 닫으면 안시고 빨리 시려야돼 차에 아 차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어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어 차시동 걸어볼게요 비가 너무 많이 와 와 큰일났다 아 경고등이 계속 떠가지고 경고등 어 엔진은 일단 닫고 보여줘 잠깐만 잠깐만 어 인생 오늘 인생 걸게요 어 아 자꾸 카메라가 빰빰 빠밤 빠밤 빠바밤 어 자체에 카메라가 혼자 흔들려 비 맞아가지고 빰빰 빠밤 빠바밤 어 카메라 비 맞아서 혼자 흔들렸어요 존나 웃기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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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이 안 꺼진다니까. 빨리 다 나가주세요. 형님들 빨리 나가주세요. 방송이 안 꺼져요. 빨리 다 나가주세요. 방송이 안 꺼져요. 빨리 다 나가주세요. 빨리 이거 배터리 없는 핸드폰이에요. 방송이 안 꺼져요. 방송이 안 꺼져요. 방송이 안 꺼져요. 돌아버리겠다. 아 홈키. 형님들 안녕히 계세요. 홈키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